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언밸런스 신호와 밸런스 신호 간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언밸런스와 밸런스 간의 변환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밸런스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릴때 밸런스 전송이 뭐라 그랬죠? 밸런스 전송이 왜 필요하냐면 전송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이 된 노이즈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죠? 꽤 긴 거리를 전송할 때 외부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민수용 장비가 있구요 민수용 장비는 RCA 단자라고 불리우는 언밸런스를 가지고 있을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용 장비 프로용 장비가 있으면 XLR 입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용 믹서에다가 민수용 노래방 기기를 연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는 언밸런스 신호만 지금 있고 여기는 밸런스 입력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송 거리가 꽤 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외부로부터 전송될 때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 받는 쪽에서 밸런스 신호가 아니니까 서로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노이즈가 유입된 신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언밸런스 신호를 바로 케이블을 최대한 짧게 short하게 해서 밸런스 신호로 바꿔서 정상 신호와 역상 신호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전송 거리가 매우 길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유입이 됐을 때 수신 측에서는 우리가 CMRR 특성에 의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송 거리가 어느 정도 길 때는 여기가 언밸런스 출력 여기가 밸런스 입력이라면 이 짧은 여기서 케이블을 최대한 짧은 거리로 밸런스 신호로 변환을 해서 보내주면 이 긴 전송 구간에서 노이즈가 유입이 되더라도 수신 측에서는 서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민수용 장비인 언밸런스 신호를 우리가 믹서 콘솔에 연결을 할 때는 언밸런스에서 밸런스로 변환해 주는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장비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왜 필요할까 그것도 필요할까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기 전송 거리가 어느 정도 수 미터 이상 길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밸런스 신호는 여기서부터 핫과 콜드가 이렇게 왔을 텐데 여기서는 언밸런스 입력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게 되면 전송 과정에서 유입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밸런스 신호를 쭉 길게 보냈을 때 언밸런스 장비에 언밸런스 장비에 입력을 할 때 요 바로 앞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여기는 짧게 해서 여기에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변환을 해주면 변환을 해줘서 일로 짧은 거리로 언밸런스 장비에 보내주면 당연히 이 긴 전송 구간인 긴 전송로에서 유입된 노이즈는 여기서 상쇄 시킬 수가 있죠 상쇄 시킨 다음에 거리를 짧은 상태로 만들어서 언밸런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밸런스 출력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멀리 있는 아주 먼 것도 아니고 수미터 이상 되는 믹스에다가 연결을 하려면 여기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변환을 해주고 밸런스 신호를 그 다음에 민수용 기기인 언밸런스 입력에다가 먼 거리로 보낼 때는 바로 앞에 수신측에다가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바꾸어 주는 컨버터를 써서 보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핫 콜드 보내고 여기서는 밸런스에서는 핫과 콜드가 두 개가 오니까 길게 끄는 구간은 당연히 밸런스 신호로 끌고 그 다음에 수신측 바로 앞단에 밸런스에서 언밸런스로 바꾸어 주는 컨버터를 달아서 민수용 장비인 언밸런스 입력으로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전송 구간이 긴 구간이 항상 밸런스가 되도록 유지를 해 줘야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롱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전송 과정에서 유도되는 노이즈를 상세시킬 수 있는 CMLR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사용해 주시는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거리가 1,2m로 짧다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언밸런스를 어떻게 밸런스로 변환하고 밸런스 신호는 어떻게 언밸런스로 변환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언밸런스 신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전의가 되는 신호가 있겠죠 두 가닥이 나오겠죠 언밸런스는 신호와 접지 두 가닥이 나오는데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 1은 전자회로 버퍼를 사용하면 되는데 언밸런스 2, 밸런스 버퍼단을 하나 전자회로를 구성을 해서 파는 것도 있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니까 액티브 언밸런스 투 밸런스 컨버터가 되는 거죠 이거 시중에 파는 것도 있어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편한 방법이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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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 받는 쪽에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 저항 두 개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저항 두 개를 묶어서 중점을 접지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신호가 여기는 정상으로 유도되고 여기는 역상으로 유도되거든요 이게 트랜스포머의 언밸런스 반드 밸런스 방법 이에요 그래서 보내주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만 해서 이렇게만 해서 핫 콜드 핫 콜드 접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요 여기 2번 핀에 넣고 3번 핀에 넣고 1번 핀에 넣으면 돼요 받는 쪽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면 이 트랜스포머는 대부분 이렇게 라인 레벨용 트랜스 들은 센터 탭 이라는 게 보통 다 있거든요 나중에 좀 트랜스포머 따로 시간내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아예 중점을 이렇게 내려 줘요 센터 탭 CT 라고 하는데 센터 탭을 중점을 내려 주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유기된 상태로 또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핫이 되고 여기가 콜드가 되고 여기가 접지가 되고요 보통 방송국이나 프로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는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서로 그라운드를 분리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라운드를 분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민수용에서는 이렇게 써도 프로용에서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게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서 저항 두 개로 아예 여기서 중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이것도 잘 하지 않아요 이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신호를 왜냐하면 중점을 저항 두 개로 중점을 잡아 가지고 보낸다는 거는 이게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하지 않고 나중에 그라운드 아이졸레이션은 트랜스포머에 따라 따로 말씀드릴게 디지털 오디오 가면 트랜스포머가 전방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다 방송국이나 프로용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핫, 2번 핀, 콜드, 3번 핀, 접지 1번 핀 해서 보내주는 거죠 받는 쪽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중점이 이제 자기네들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 그라운드는 이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거는 뭐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말씀드릴께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바꿀 때는 액티브 버퍼단 밸런스 드라이브 액티브 버퍼를 쓰거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를 쓴다 이게 장비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보면 이제 이게 소니팩스라는 회사에 보면 내가 얘네 거를 굳이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으로 도면으로 알고리즘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면에는 이제 그림도 사진도 잘 나와 있어서 전면에는 이렇게 입력이 여기고요 출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런 뭐 다른 전원이나 필요 없죠 이거는 분명히 트랜스포머 타입이겠죠 여기도 보면 트랜스포머 타입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언밸런스 입력에 접지는 같이 묶여있고 묶여있고요 그 다음에 1차측에 언밸런스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 측에는 나와서 2번 3번으로 연결됐고 1차측의 그라운드와 2차측의 그라운드는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저항과 콘덴서 이거는 트랜스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의 전송 특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트랜스부터 전문용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스의 공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달아주는 저항과 콘덴서인데요 이거는 트랜스포머 제작사에서 어떤 거를 달아주면 좋다라고 보통 밝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딱 동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 언밸런스 투 밸런스 컨버터고요 전원이 들어가죠 입력이 언밸런스고 출력이 밸런스입니다 이건 도면이 이렇게 돼있고 언밸런스 신호가 나오면 앰플을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이득을 조정할 수 있는 앰플을 하나 거치고 밸런스 드라이브 액티브 버퍼단을 써서 만들어주는 밸런스 출력을 해주는 장비고요 이 룬달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룬달이라는 트랜스포머 회사 말씀드렸죠 프로용 장비로는 가장 큰 회사 룬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언밸런스 입력으로 들어가서 밸런스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갖다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근데 이제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를 쓰면 이 액티브 앰플을 쓴 것보다 뭐 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과연 그런지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정말 그런지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10Hz에서 70kg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안에 들어갈 정도로 주파수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 50Hz에서 0.2% 이하인데 이거는 16dB라는 아주 큰 레벨을 넣었을 때 이 정도 측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50Hz라고 주파수를 낮췄을 때 트랜스포머는 주파수가 낮은 데부터 찌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수는 4dB나 0dB에서 1kg 정도 넣으면 이게 거의 측정기로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디스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때문에 오디오 퀄리티가 망가진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주파수 특성도 어마어마하고 찌그러짐 특성도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잘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밸런스 신호에서 언밸런스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것도 당연히 액티브 언밸런스 드라이브 버퍼단을 하나 만들어 써도 되구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쓸 때 이렇게 핫 콜드로 여기다 넣어주죠 아까 밸런스 입력할 때 말씀드렸죠 핫하고 콜드로 여기다 넣어주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신호만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플로팅된 신호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은 여기에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접지가 오는 거는 여기다가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썼죠 옛날에는 반도체가 없던 시절에는 다 이렇게 썼고 이것도 제품화 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예 이펙트 장비인데 인프트가 밸런스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언밸런스고 이 녀석은 그림으로 보면 예 2번 3번 핫과 콜드가 트랜스포머로 들어갔고 2번 3번의 차이에 해당하는 신호가 이쪽으로 2차쪽으로 넘어오면 이 트랜스포머의 한쪽 탭을 접지 잡아서 접지로 내리면 그 출력이 바로 언밸런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밸런스 구간에서의 거리를 길게 했으면 길게 한 전성로에서 유도된 노이즈를 수신단에서 상세를 시켜서 언밸런스를 변환해서 언밸런스 장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실수했던 옛날에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겪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노래방 기계 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노래방 기계를 이제 콘솔에다가 연결을 하는 경우였죠 노래방 기계라 민수용 장비라 출력이 이런 이제 RCA 단자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여기는 XLR 입력이었고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였는데 제가 실수한 건 아니고 여기 1번 입력, 2번 입력, 3번 입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라운드는 1번 핀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핀을 그대로 만약에 내가 변환 없이 넣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번 핀은 그냥 놀고 있죠 얘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1번, 3번 입력을 접지랑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거는 밸런스 전송이 아니라 언밸런스 전송이 되는 거죠 언밸런스 전송 3번 입력을 콜드 입력을 아예 접지로 내려버려서 입력을 아예 뮤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번 입력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언밸런스 입력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되기는 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밸런스 전송이 아니라 언밸런스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전송 거리가 수미터 이상 길어질 경우에 이상 길어지면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거의 노이즈가 유입된다고 봐야 돼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 민수용 장비의 언밸런스 신호를 우리가 패치도 거쳐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전송 거리가 필수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미터 이상 그 상태에서 3번 콜드 입력을 접지랑 붙여 버리고 언밸런스로 끌고 가버리면 노이즈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전에 근무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노래방 기계 뒤에다가 트랜스포머를 달아서 노이즈를 없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민수용 장비에서 가운데 이렇게 생긴게 가운데가 출력이고 여기가 시그널 그라운드니까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단자 이름을 RCA 단자라고 불러요 RCA 단자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RCA 사회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나봐요 그래가지고 RCA 단자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 케이블 쪽에 연결되는 거를 연결되는 커넥터를 이제 RCA 플러그라고 부르겠죠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RCA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핸드폰에도 많이 쓰고 컴퓨터에도 많이 쓰는 출력 단자가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이제 요거는 그냥 3.5 단자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플러그를 이제 이런 걸 써야 되죠 요런 거를 요런 걸 써야 되죠 요것도 TRS 플러그랑 똑같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나 보통 있고 스마트폰은 이제 마이크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4단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3단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오디오는 오디오만 보냈다는 이렇게 3단 분리가 옛날서부터 많이 써왔고 예 이게 이제 3단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밸런스 신호 하나를 보낼 수도 물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3.5 플러그 가지고 밸런스 신호 하나를 보내거나 하진 않죠 보통 대부분은 요거는 3.5 단자 하나 가지고서는 언밸런스 스테레오를 보통 많이 보내죠 언밸런스 스테레오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핫과 콜트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L R 접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런스 신호 하나 나오는게 아니라 당연히 언밸런스 두 개가 나오겠죠 언밸런스 두 개 이렇게 레프트 신호 라이트 신호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착각해 가지고서는 XLR 플러그에다가 일대일로 때우시면 안 돼요 XLR 플러그에다가 여기다가 예 여기다 그냥 때우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하는게 더 편한가요 예 이 접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초보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이거는 언밸런스 신호 언밸런스 스테레오 언밸런스 신호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는 언밸런스 신호 두 개로 봐야 되구요 여기서 나온 것은 당연히 각각 밸런스 신호로 바꿔주려면 트랜스포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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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밸런스 신호로 바꾸어서 보내주면 변환을 해서 보내주면은 긴 거리를 전송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단자 TRS 단자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차시적에 붙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신호가 댐이 돼서 일로 출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고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언밸런스 두 개가 나오는지 밸런스 하나가 나오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니까 네 지금 보면 이거를 헤드폰 단자라고 헤드폰 단자로 보통 또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밸런스 두 개가 나오는 거구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장비 요 장비는 딱 보면 L, R 인데 L, R 을 보내 출력을 해주는데 TRS 출력 단자가 한 개가 붙은 게 아니라 두 개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밸런스 신호 한 개가 출력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친절하게 L, R 이라고 써놨고 핫, 콜드, 접지 라고 아예 써놨죠 여기 보시면 이게 콤보 잭 이라고 그랬고 요 부분은 지금 보시면 핫, 콜드, 접지 그러니까 이 TRS 단자 출력은 밸런스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두 개가 있어서 L, R 이 구현이 되는 거죠 헤드폰 단자는 이게 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 그러니까 언밸런스 두 개 언밸런스 두 개로 스테레오를 만들어서 출력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헤드폰 단자 출력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헤드폰 출력을 그러면 헤드폰 출력에서는 당연히 L과 R의 언밸런스 두 개가 나오니까 언밸런스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각각을 따로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밸런스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핫, 콜드, 핫, 콜드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TRS 단자 출력을 보고 이게 밸런스 하나가 나오는 건지 언밸런스 두 개가 나오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했던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컴퓨터에 보면은 오디오 입출력 단자가 이렇게 3.5 단자로 세 개가 보통 있죠 이렇게 하나는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는 라인 아웃풋이고 하나는 라인 인풋이고 하나는 마이크 인풋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다 언밸런스 스테로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접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라인 인풋도 언밸런스 스테로고 마이크 인풋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 인풋은 마이크 인풋도 언밸런스 스테로일까요 아니면 핀이 세 개니까 혹시 밸런스 모노 입력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 그 전에 이제 mp3 플레이어라는 게 처음 나와 가지고 mp3 플레이어 외부에서 녹음을 하기 위한 라인 라인 인풋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주기 위한 라인 출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을 끼기 위한 헤드폰 출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녹음하기 위한 마이크 인풋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3.5 플러그 입력이었어요 저는 3.5 플러그니까 당연히 세 개로 스플리팅이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밸런스 모노 입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하면 L트랙 R트랙에 다 모노 마이크 신호가 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에 마이크에 1번 출력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번 출력을 여기다가 연결 팁 링 슬리브 하듯이 그 다음에 3번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준거에요 여기다가 핫을 넣어 주고 가운데에다가 콜드를 넣어 주고 여기다가 접지를 넣어 준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제가 마이크와 케이블을 만든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여기에 핫 여기에 콜드 여기 접지 이게 3.5 3.5 단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MP3 플레이어랑 연결을 해서 드렸고 그분이 나가서 녹음을 하시는데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벨은 뜨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계속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결과는 이게 MP3 플레이어의 마이크 인풋이 밸런스 밸런스 모노 인풋이 아니라 언밸런스 스테레오 인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기에 지금 핫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콜드가 주고 여기에 접지가 줬는데 핫하고 콜드는 서로 역상 관계지 않습니까 핫은 이렇게 가고 콜드는 역상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밸런스 모노 인풋이 아니라 언밸런스 스테레오 인풋이니까 이게 L트랙에 들어가고 이게 R트랙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형 그때 MP3 플레이어의 3.5 입력은 밸런스 모노 입력이 아니라 언밸런스 스테레오 입력이었기 때문에 L 아래 L R 이 있고 여기에 레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였던 거죠 L트랙에는 핫이 들어가고 R트랙에는 콜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랬었어요 그렇는데 이거를 여기서 파일만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CD로 구워서 CD플레이에 놓고 재생을 하는데 우리가 모노니까 L 플러스 R을 했던 거죠 핫과 콜드는 서로 역상관계니까 핫과 콜드를 그냥 차만 뽑아야 되는데 그냥 합쳐버리니까 그냥 아예 상세돼서 아무것도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소위 이제 역상이 발생하는 거죠 역상이 역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도를 그려보면 밸런스 모노 인풋이었다면 이렇게 핫과 콜드를 받아서 차신호만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분배를 해서 L트랙 R트랙 를 넣어줬으면 같이 동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3.5 단자에서 오는 L과 R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는 그냥 L트랙으로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에서 오는 거는 그냥 R트랙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핫콜드를 연결해 놓으니까 L트랙에서는 핫이 들어가고 라이트에는 콜드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콘솔에서 CD로 구워서 재생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송출을 할 때 L 플러스 R이라고 모노트랙이라고 L 플러스 R 합성을 해버렸더니 서로 역사관계니까 상세돼서 아무 소리도 안 났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5 플러그를 가지고 이거를 프로용 민수용으로 쓰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밸런스 출력인지 언밸런스 출력인지를 아셔야 되고 언밸런스 출력이라면 밸런스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밸런스로 변환할 때는 당연히 언밸런스 측 장비랑 최대한 가깝게 해서 밸런스 전송구간을 길게 해가지고 보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밸런스 언밸런스는 이제 끝을 내고요 아니죠 밸런스 언밸런스 변환에 대해서 이제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